전남국성군이 전남청년문화복지카드에 신청자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전남국성군은 지난 상반기에 신청받은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했으나,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지역 청년들을 위해 문화복지카드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고 알렸습니다. 전남청년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은 곡성에 거주 중인 청년 중에 2년 이상 전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20만 원의 문화비용을 지원하고, 도서구입과 공영관람을 비롯한 문화복지 분야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